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제4강 정치과정과정책의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과정과정책의선택은 주로 정치체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야보다 더 소위 말하면 행정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강의인데 여기에도 아주 무궁무진한 흥미진진하고 무궁무진한 토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다루가도록 하십시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정치과정과정책의선택에서 다룰 세 꼭지는 공공행정과 관료에 관한 것이 한 꼭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두 번째로는 법과정책에 관한 것이 한 꼭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요사이 상당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협치 거버넌스에 관한 토론이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제 그 좌우명이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그랬었죠 이제 일일신 우일신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느냐 강의 노트를 올렸었는데 그 강의 노트를 조금 더 수정 보완해야 되는 것을 발견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들께 그 강의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 특히 이 4강이 그 지금 4강이 제일 그 수정 보완이 많은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미 그 강의 자료를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지만 이제 이 제 4강은 그 지금 새로 올려져 있으니까 새로 올려놨으니까 이 4강을 새로 다운받아서 이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공공행정과 관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요 주제가 대체적으로 이 정치 과정이라는 것으로 정치학에서는 그 다루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뭐였습니까 사회적 가치 권위적 배분이었었죠 그러니까 정치 과정이라는 건 뭐였죠 사회적 가치 권위적 배분을 진행하는 과정인 거죠 깔끔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사회적 가치 권위적 배분이라는 건 사회적 가치라는 건 여기서 뭐냐 특히 이제 공공행정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인사 두 번째는 재정 그러니까 직위와 돈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 정치 과정에 대해서 미국 정치학에서는 이미 멋진 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 세어리라고 불리는 건데 이 폴리티컬 시스템을 한가운데 놓는 거지 이것은 이제 정치 체계에요 이게 정치 체계에 주로 뭐 정부 뭐 국가 거시적으로 봐서는 국가인데 그래도 이제 정치라든지 또는 의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이제 광범위한 정치 체계가 있어요 이것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는 거죠 정치 체계는 어떤 것이냐 국민들로부터서 요구와 지지를 받고 이것을 투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으로 산출을 해내는 것을 산출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깔끔하게 보기 좋죠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컨버전 프로세스라고 전환 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요구와 지지가 이 정치 체계에서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과 행동으로 즉 말하면 정책으로 산출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밀가루와 이스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잘 빵 끼기에서 부풀으면 빵이 돼서 나온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그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사회적 가치이라는 것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치 밀가루가 빵이 됐다 그래서 밀가루가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정치 체계 자체는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결정을 정책을 만들어내는 아주 신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주로 블랙박스로 간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과정을 통해서 그 내부의 그 메커니즘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블랙박스라는 게 없어졌죠 그러면 그것으로서 끝나느냐 이 시스템티어리는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요것이 산출이 피드백을 한다는 게 활류해 가지고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투입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투입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다시 또 요구와 지지가 결정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다시 이렇게 한다 그러나 이 활류를 할 때는 피드백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정치 체계를 둘러싼 환경 요소다 이게 이제 그 자연적 환경도 있고 인위적 환경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드백이 확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번 21대 총선을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와 같은 환경이었다면 요구와 지지가 이제 투표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투표 결과로 나타났을 때 예측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연 환경이 변해버렸어요 뭐 그걸 꼭 자연 환경이라고 해야 될지 인위적 환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여하튼 거식인 환경이 변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극도의 긴장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피드백이 원래 예측은 거두고 확 달라져요 특히 야당 측에서 예측했던 피드백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여당이 압승을 거두는 산출이 나왔다 이런 거죠 아주 흥미있죠 이게 뭐 단순히 국가 과정에서 정치 과정만 적용되는 이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시민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한다든지 그럼 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리하는 것은 아주 쉽게 되겠죠 이게 이제 한번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는 게 좋겠어요 그럼 공공행정이라는 것이 뭐냐 사실 이 공공행정이라는 말은 쓸 필요로 이게 좀 미묘한 말이에요 이게 Public Administration 이라는 말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런 건데 한국어로 한자, 행정이라는 말은 행정 자체가 Public Administration이다 예를 들면 행정학과 그럴 때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이라고 안잖아요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공공행정학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한국말의 어감으로는 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주로 공공행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적 목표를 위해 동원되는 행정부의 구성과 기능일반을 공공행정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내포와 외연이 확실하죠 주로 외연은 주로 행정부, 각각의 행정부, 미국행정부, 한국행정부 뭐 뭐 이렇게 세계에 보편적으로 널려 있는 국가들은 행정부에 관계된 것이고 그 타겟은 공적인 목표, 뭔가 공적인 목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행정부의 구성과 기능들이다 이거예요 이래서 공공행정이라면 공적 목표를 위해 동원되는 행정부의 구성과 기능일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결의 역사철학을 보면은 그 재미있는 그 구조가 나옵니다 이제 뭐 공공행정에 대해서도 아주 예전부터서 뭐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이제 해결의 역사철학은 그 당시에 그 있었던 시민사회가 국가로 시민사회와 국가가 이렇게 서로 그 이 전환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는 토론을 하는 시기에 19세기 20세기에 주로 나온 토론들이에요 근데 당시 이제 물론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었으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사적 이익의 결사체들이 엮어진 것을 시민사회라 시빌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여기서는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민사회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게 시빌 소사이어티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그리고 또 이론가들 사이에서 또 다양하게 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해결의 역사철학에 있어서는 이제 그 가족에서부터 시민사회로 시민사회에서부터 국가로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중시를 하는 거죠 근데 시민사회는 뭡니까 시민사회는 각각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결사체가 기본이에요 그것들이 모여서 시민사회를 이루고 하는데 그 시민사회가 계속 인테그리티를 유지를 하려면 공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공적 공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해야 돼 공적인 기능을 하는 게 없다면 이 시민사회는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죠 그럼 해결의 입장에서 이 시민사회는 국가가 없는 시민사회는 이것은 시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라는 것은 뭐냐 이 시민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유기적인 공동체로 살아있기 위한 즉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국가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면 국가는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는 굉장히 이념적으로는 거룩한 것이고 국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결 역사철학 한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는데 국가는 지상에 나타난 신의 행진이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국가는 지상에 나타난 신의 행진이다 공공행정은 국가의 핵심이고 관료들은 따라서 이 행진을 주체해 관료들이 사실은 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건 시민, 국민들이다 죽고는 국민에게 있다 이런 개념을 했을 때와 좀 거리가 있는 지금 입장이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해결의 역사철학이 그 이후에도 상당히 그 많은 조직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공행정을 위한 2대 제도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이죠 정치의 기본인건데 하나는 설득이고 하나는 강제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제 지배 그 나미넌스를 관찰하기 위한 수단인데 설득과 강제가 이 설득을 위해서는 업적지향형 제도를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인스튜디션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이름이 달라졌습니다만 경제계획원이라든지 교육부라는 것 이런 것들은 피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또는 그 부부의 증대에 대한 희망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피치자들로 하여금 그 체제에 동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그런데 이제 안보징영 제도라는 건 Security Oriented Institution들은 뭐냐 그건 당연히 군과 경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조직들의 기능은 강제에다가 있다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되었을 때 침입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 또 그 법을 어기는 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 어기는 자들이 그 그 국가에 충성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을 그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경찰을 또 하는 일이다 군과 경찰은 그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또 약간 그 부정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정치와 공공행정 사이와 또 공공행정을 위한 제도와 에 대한 이해가 좀 선명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로 이 막스 베버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막스 베버 막스 베버 독일 이제 뭐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막스 베버가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많이 다루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대관료제의 특성을 주로 다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해결적인 마인드가 독일에서는 좀 있었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같다면 사실은 이 강제에다가 초점을 많이 뒀을 거에요 왜? 그 1948년 이후로 상당 기간 동안을 독재 체제에서 지냈기 때문에 국가라는 건 주로 독재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국가는 뭐 신의 행진이라든지 이런 소리 하면은 아주 그 엄청나게 권위적인 또 뭐라고 그러죠 국가의 아부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해결이나 막스 베버에 있어서의 독일은 사실은 우리하고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수 백여 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던 공국들을 모아가지고 그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통일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독일 국가 독일 민족에 관한 일체성을 강조하고 그 독일 독일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정부를 그 옹호하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해결이나 막스 베버처럼 주로 이 국가에 대해 국가를 합리적인 요소로 합리적인 존재 또 긍정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버는 근대관료제가 고대관료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점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합리적인 권위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세 가지 권위체제 그죠 정통성의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타입이 있었죠 전통적 권위하고 또 카리스마적 권위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 제조도 권위입니다 사실은 그 분류는 현실에 나타난 국가들을 다 연구하다가 나온 거긴 했지만 그 기실 그 분류의 타겟은 합리적 권위가 근대적인 권위이고 마땅히 근대인들은 이 합리적 권위를 따라야 된다는 뉘앙스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크 베이버는 그래서 이 근대관료제의 특성 중에서 합리성을 찾아내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베이버 책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 걸스와 라이트 밀즈가 를 보면은 아주 참 좋습니다 여기 이 두 분이 마크 베이버 전집 중에서 상당히 인상적이고 유용한 것들만 뽑아서 편집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 근대관료제의 특성을 여섯 개로 나누는데 이 여섯 개 나눈 게 이렇게 확실하게 한 게 아니어서 그 학자들에 따라서 이 그 마크 베이버의 근대관료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하튼 제가 분류한 대로 따라 보면 우선 근대관료제는 명료한 관할 영역이 있다 잡 디스크립션이 클리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면소기가 가 있지만 면소기 중에서 또 어 어떤 사람은 그 뭐 그 재정부분을 어떤 사람은 보건부분을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 민원부분을 이렇게 확실하게 그 일을 나눠 맞고 그 일의 영역을 분명히 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겪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뭘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 저기 재난 지원금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전화를 이제 동사무소에 했어요 이제 주민센터 요새는 주민센터에서 아 저 그 이 과자동 주민인데요 그 음 재난지원금 어떻게 하면 받지요 그러면 아 예 그리고 바로 대답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대개 뭐라 그래요 아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자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이 몰라서 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죠 워낙 워낙 이제 여기 밑에 나온 게 전문성이 이제 발달돼요 그러나 뭐 저기 어 재난기금 정도는 그 전화 받는 사람도 다 알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하는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계적 하이어라이키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뭐 그 9급에서부터 시에서 8급 7급 뭐 뭐 2급 1급 그 다음에 무슨 차관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장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지 않냐 예 그리고 어 또는 무슨 뭐 이제 주사 뭐 어 개장 과장 국장 응 뭐 다 이제 그 조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이제 있지만 그 각각의 그 계급적 직분이 분명하고 어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발생하면은 큰일 나는 거다 예 그거 뛰어넘는 것을 발견하다가 어 뛰어넘는 것을 뛰어넘기를 하다가 발견되면은 즉각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이거지 어 여기 모가지 짜란다는 표현은 너무 심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 이게 그 이 관료의 특징은 이 하이어라키가 분명하다 근데 뭐 하이어라키가 분명한 것은 예전 뭐 그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응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이 계급적 성격이 합리성에다 기초를 두는 거라기 보다는 어 가족주의 그러니까 혈통에 더 기초를 둔 하이어라키였었죠 응 그게 귀족 출신이면은 그냥 평민 출신 과장 귀족 출신 주사면 평민 출신 국장 보고도 뭐 대들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어 이제 그런 그 혈통적 권위가 없어진 상황에 있어서는 진짜로 이 하이어라키는 합리적으로 구성된 법적으로 구성된 정 위임하는 정도의 권한만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대 관료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 문서화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선 문서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잖아요 응 그럼 저기 BC 4세기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BC 4세기 같은 경우는 대나무를 잘라서 그 대나무에다가 썼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기껏 자려봐야 그 양피지 그러니까 양가죽을 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써서 문서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근대에 와가지고서는 종이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아주 대단한 발전을 하게 된거죠 뭐든지 다 그 종이로 글자로 문서화 해가지고 보관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책임 소재를 가리고 또 그 점점 축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문서를 사용함으로써 합리성도 급속히 증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 전문성은 아까 이 관할 영역하고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 풀타임 잡으로써 그 관료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조선조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전 계획 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전 계층이 뭐냐 그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 밑에서 이제 각각이 이호 예병 형 공 해가지고 각각의 전문 분야를 맡은 그러한 아전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들이 그 행정을 담당을 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들에게 그 법에서 제공한 그 합당한 그 보수가 지불이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그 보수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조선조 말기되면 이게 아주 심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가 없잖아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 길을 찾는거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면서 자기 업무 상어 일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착취해서 어 그걸로 자기 부호를 축적하게 된다 이제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 이제 어떤 때는 불가피 안해도 그 이 이 감독과 감시의 체제가 흙어지면 이 아전들이 어 수령보다 더 많은 그러한 부를 그 얻게 되는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다 이거지 여하튼 어 그러다가 이제 고대 중국 역사를 보면 잘 이해를 이해가 될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이라마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이 마적들이 휩쓸고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그냥 뭐 그 그 관공서를 들이쳐 가지고 그냥 쑥밭을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누가 이 저기 국가 어 조직을 운영하려고 거기 앉아 있겠어요 앉았다간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국지 보면 한국지 보면은 어 황간적이 와가지고서는 그 일단 먼저 쑥대밭을 만드는 것은 그 관하에 있는 관료들이다 이게 아잔들 뭐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아잔들이 붕괴하는 게 바로 국가의 붕괴를 의미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현대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어 그런 의미에서 그 관료들을 풀타임을 유지하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물론 보수 그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경우에 보면 어 공무원이 되는 게 가장 소득안정성을 누리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고 그냥 어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뭐 공무원 시험이 막 백 몇 대 일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면 사실 그게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건데 어 여하튼 이 공무원들을 그 이 국가의 관료 제도를 풀타임으로 유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비인격성 비인격성 임퍼소널리티 비인격성 비인격성 임퍼소널리티 아니면 국가가 정한 규칙에 따른 것이냐 이거지 아전하고 친한 사람 아이들은 병역에서 빼주고 아전하고 아전이 잘 모르는 사람 아전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은 병역에서 빼주고 뭐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없으면 친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안 갖다 주거나 하면은 그냥 병역에 차출을 하고 징병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권위조직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임퍼소널리티는 인간이 하고는 있지만 SOP Standard Operative Procedure 표준 조직 체계에 따라서 표준적인 운영 체계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문서화 된 대로 진행을 하는 그러한 조직이 합리적 권위조직이다 그게 근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친하느냐 안 친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뭐 고대에도 고대나 중세에도 그 유능한 관료들은 스스로 인퍼소널리티 비인격성을 스스로 부과를 한 멋진 관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합리성을 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법적 제도적으로 그것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걸 따르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이 견디지를 못하게 될 거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또한 그 토론이다 이 마크스 베버의 근대 관료제적 특성 까지 해서 일단은 음 그 이 관료제에 관한 기본 이제 소개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음 다음 동영상에는 이제 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학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공공조직의 인사행정과 재무행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